OO이 설친다, 이렇게 잡았는데, 발언의 주인공은 사진 속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고, 최근에 여러 민주당 관련 행사를 돌면서 좀 억울하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칼을 가는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지난 주말에 철험의 동료인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발언을요. 들어보죠. OO이 설친다의 OO은 암컷,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쉴드, 방어해주기 어려운 여성 비하성 망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이 매우 잘못된 발언이다, 엄중 경고도 했습니다. 이게 현 정부 좀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 나온 표현인데, 비판과 비난, 비하는 다르잖아요. 왜 이런 선 넘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할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감정적인 성격이 굉장히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얼마 전에 의원식 상실형을 받았는데요. 사실 의원식 상실형을 왜 받았냐라고 보면 조국 수사가 시작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민주 진영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조국 수사. 그러니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까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 연장선으로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까지 이끌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굉장히 좀 감정이 우쾌 있는 지점이었다 보니, 아마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께 실망과 큰 상처를 안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이렇게 날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쉴드시거나 이러하기에는 좀 주적절한 부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 최강욱 의원이 이런 여성 비하적,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민주당이 있을 때 짤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되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이나 진보를 자처하는 여성 단체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의 무슨 성적인 문제, 여성 비하 발언이 나타났을 때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피해당한 여성에 대해서 민주당 내 여성 의원 일부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게 됐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민주당이 그래서 건전한 당이다, 합리적인 당이다라는 걸 증명할 텐데, 그런 목소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사실 현장 영상을 보면 최강욱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꽤 많았어요. 현장에서 그 발언은 좀 실수 아닙니까? 지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 같이 웃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저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 얘기를 듣고 재밌다고 같이 히덕거린 것도 문제인 겁니다. 저 정도 인식 수준이고, 저 정도 판단력이면 사실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거죠. 최강욱 의원이 억울하게 국회의원들이 상실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런 발언을 연이어서 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 상실한 게 하나도 억울할 일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할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가지고 사실 뭔 이야기를 더 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웃음을 진 것 같은데, 여야 할 것도 없이 모두가 이런 발언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이런 비유 발언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일반 상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한 반박을 좀 드리면, 과거에 정치인들의 막말이라고 치면 국민의힘은 이미 괴멸돼서 없어져야 될 당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둘 다 실수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끌고 가기보다는 잘못한 거 잘못했다 지적을 하고, 서로 반성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는 신뢰받는 정치 스타일로 복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엄중 경고의 메시지까지 냈으니까, 또 최강호 의원 향후에 발언을 좀 지켜보면 반성을 했는지 아닌지도 좀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논란은 좀 불거지지 않아도 랜 논란인데,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청년들을 겨냥한 현수막을 만들었다가, 이제 청년들이 좀 정치를 모른다, 경제를 모른다,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또, 이번에 또 청년비아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잘해보려다가 한 실수 같긴 한데, 전용기 의원님 같은 이런 젊은 세대에 좀 조언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청년비아까지 펼쳐진 것 같은데요. 당에서 실수한 건 겸여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사실 청년들을 보는 대상들이 메시지화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어려운 지점,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지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메시지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많은 논란들을 낳게 되는 거고,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으려면 쓴소리 가감없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청년들이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한 지탄이 있었던 것을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좀 이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화두가 혁신 아니겠습니까? 혁신 과정에서 또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최강욱 전 의원 발언 나왔던 북콘서트 현장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좀 탄핵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장면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윤년대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윤년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윤년대를...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소위 강경파 의원들,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많이 모인 콘서트 현장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본인의 책, 탈당의 정치라는 그 책 토크 콘서트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함께한 거고, 최강욱 전 의원들과 같이 간 거죠. 그런데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요. 사실 이거는 민주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였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민영배 의원은 그렇지 않다. 자기 진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 것 뿐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전체 국민, 일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그런 책을 가지고 모여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탄핵까지 하자고 하고, 이런 강경 제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런 막말도 나오는 것이고, 전체 국민인들과 동떨어진 탄핵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죠. 저런 강경 지지층과의 정치, 이거 정말 나쁜 정치고, 저런 정치가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더 위축시키고,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연말에 또 왜 저런 거랄까. 사실 토크 콘서트라는 게, 출판 기념회라는 게 사실 책을 파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은 좀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강성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서 책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좀 정말 이기적인 속내까지 있는 정말 좀 저급한 공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 표현 가운데 당은 이것을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결국에는 당론이라는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탄핵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거대 담론으로 의견이 모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될지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대통령이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대통령께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셨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까지 제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됐다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니까 이것을 예단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굳이 우리가 크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의견까지 다 통제하는 건 건강하지 못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다 듣고 그리고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본은 사실상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민영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산주의지 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